도둑 길드 퀘스트 음.. 간단하게 음.. 만.. 만이참.. 간단하게 모험자 상점 빨리 들리구요 이게 간단한 퀘스트 하나 하구요 이게 도둑 길드 퀘스트인데 원래는 어.. 길드.. 그러니까 스트롱홀드만 퀘스트 따로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버렸네요 그가 대체로 신경질적이어서 시야에는 어떤 무기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후방지원부대가 다신 해치워줄거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애가 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어어.. 야 돌덩어리가 다섯개가 막 올라가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는 놀거에요 그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도 보장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랄거에요 기다려봐 예스 오 오 라잇 음.. 아.. 스피더부츠를.. 한명이 지금 못지났는데 에어리가 에어리가 안신는게 제일 나을거 같은데 에어리는 아 에어리가 진짜 에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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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명인데요 다 도둑이구요 게다가 인간이구요 인간형이에요 중요한건 인간형이면 특별한 내성이 없죠 예.. 그러면 예.. 상급저주화 다음 필요없구요 상급저주화고 그 다음에 감정조종 이거 캐스팅 두개 하면은 예.. 모든 일이 끝나 있을거에요 아 혹시나 모르니까 어.. 투명한제를 미리 미리 써놓자 이제는 포션먹고 없앨수 있거든요 끝! 자 감속도 하나 걸어주죠 애들 못싸우게 더 못싸우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썬드만 열심히 던지고 있어요 흠 흠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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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나 아휴 마지막으로 한방 맞힐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맞췄네요 흠 육 흠 흠 흠 썬들은 무기를 정말 못따뤄요 드루이드들의 특징인데 파이터를 섞지 않으면 마법사랑 별 다를게 없죠 마법사랑 떼는게 별 다를게 없어 클레딕은 자기 능력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버프 마법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버프 똥칠을 한 다음에 버프칠을 한 다음에 돌격하면 잘 때리거든요 드루이드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파이트를 섞어야 돼 대신 드루이드들은 아이언 스킨이라는 물리공격 방어가 있죠 썬드가 순수 드루이드라 곤충소환술사로 쓰이는거야 곤충소환을 잘하거든요 일단 팔죠 일단 팔구요 음 쿼터 스테프 배틀엑스 프로스트 리버 이것도 좋긴 한데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 주는게 있는게 그 좋긴 한데 택시로니 쇼포 이것도 그냥 팔지마 돈이 뭐 그렇게 엄청 필요한것도 아니고 팔거 많아요 드리스트 채밀 드리스트 채밀 팔구요 크로스 브랜드 이거 쌍꺼으로 쓰면은 그거다 미스필드 플레이트 뭐 뭐 스읍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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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만 다 팔아요 두밴드소드 다섯개 크흠 이것만해도 돈 16,000 블레이드보 시어링 아 이것도 팔구요 야 이건 뭔데 근데 3000이나 하냐 3무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세빙그레이스 다 팔고 스피어 오브 위더링 스피어가 높은게 많단 말이야 되게 의외로 방어회보레이스 필요없구요 임페일 보호의 망토 라이트 크로스보 필요없고 쇼스워드 2개 클레딕 스테프 둥 플레이트 이게 풀플레이트지 플레이트 커터 스테프, 플레일, 스피어 두개 자 3반이 넘어갔어요 다 팔고 이 정도면 어 새로 나와있는거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특별한 상품을 보여주게 한번 볼때마다 돈을 50골드씩 내 헉 이거 뭐야 헬륨 오브 브릴리언스 여기 있는건 이제 굉장히 다 좋은 아이템들이거든요 훔칠 수 없죠 야 구레멜 마법이 다 있어요 아 향상된 위기대비도 있구요 물 3짜리 에로우 3짜리 볼트는 뭐 필요없고 배틀엑스, 숏보 다 필요없어요 하트시커 와 이거 숏보인가? 용보네요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받아? 어 어 그런게 있군요 워 블레이드 4짜리인데 2핸드소드 2핸드소드 4짜리인데 크랜슘 체인 체인메일인데 제 그 방어도가 0이네요 어 트리에치라의 플레이트 저 건강을 니지점 매력을 오전 건강을 니지점 떨어뜨린다 풀플레이트메일 저 별로 그렇게 마법빼고는 화염내성 화염내성이 얼마나 내성된다는거야 파이어볼 무지개 잠깐 무지개빛 스프레이? 태양광선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 투구 빼고는 이 투구가 가장 좋은거네 태양광선 태양광선을 야 이건 신전자의 레벨을 체크하네요 야 이거 대박인데? 와 아 이런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스크롤이 14000골드 와 주문타격도 그렇고 이거 다 다 배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46000골드 밖에 없구요 돈은 방어관 툭 9레벨 마법을 지금 난 타임스톱을 쓸 수가 있는데 벤시이통곡하고 얻었죠 일단 저장하구요 음 프렌드를 써서 프렌드하고 어 프렌드하고 휴먼 휴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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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왜냐면 이것도 사야되거든요 이것도 사야되 여기 이글보는 됐고 일단 여기 키엘의 방패 키엘의 버클러하고 메모라이즈 오브 인피니티 이걸 두개를 사야되는데 음 팽 핀보너스가 안 닿았 ville 아아아아 새롱스런 세롱한 어쩌지 썬드키트 CF시프터 하루 2레벨당 한번 웨어 울프로 변신할 수 있다 13레벨이 되면 하루에 한번 그레이터 웨어 울프로 변신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갑옷도 입을 수 없고 변신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CF 능력은 사용할 수가 없다 제가 막 그러고 보니까 15레벨이 아직 안됐구나 잠깐만 14레벨 되면 대드로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일단 사죠 아니 사지 말고 투구는 사도 누가 쓰레가 지금 없는데 투구 쓰레가 얘가 얘는 태양화선을 써봤자고 화신 쓰고 쓰레가 없어요 그냥 사놓으시면 하죠 휴먼 인플루스 링을 휴먼 인플루스 링을 휴먼 인플루스 링 휴먼 인플루스 링 이거 하나 지우고 프렌드로 바꾸고 잠깐만 프렌드 있지 않나 맨손 싸움은 잘하죠 엄청 잘하죠 맨손 싸움이야 뭐 C1 인플루스 링으로 바꾸고요 얘를 리더의 매력을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우 이거 봐요 난 리더십 같은 거랑 거리가 멀다고요 이모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리더십 갖다 느끼는 리더가 하기 싫대 하지만 굉장히 싸지죠 자 이거 사고요 음 봉인해제 마법 하나 사고 파워 워드키 주문타격 아 정말 금쪽같은 마법들이 너무 많다 아 지금 사면 안 돼 일단 이거 하나만 사고 금쪽같은 마법이 너무 많아 금쪽같은 마법이 너무 많아 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주무실려고요 일단 바꾸고 어 가도록 하죠 뭐 저거 빼고는 돈 비싸가지고 지금 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돈은 어 선한 대마법사의 로브를 하나 더 사야돼 선한 대마법사의 로브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토요일 저녁이야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기보단 라디오 방송이긴 한데 자 어 트레이드 미트 트레이드 미트의 그 외 기타 등등 예 이제 퀘스트를 한번 깨보도록 하죠 뭐야 벌써 또 지불해야 돼? 아까 지불했잖아 네 그림방송식한테 아니 지불했는데 또 지불하래 몇 번마다 한 번씩 그거 하는 거야? 내 이름이 적혀있죠 블랭 검은 내로의 길드홀 이걸 유지시키려고 지금 계속 지금 돈을 내고 있긴 한데 돈을 가져가는게 돈이 더 많아졌다 아까는 500골드 가져가다니 지금 1,000골드를 가져가다니 지금 1,000골드를 가져가다니 뭐야 트레이드 미트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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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미트로 가서 트레이드 미트로 가서 트레이드 미트로 가서 캄달님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니에게 말을 걸어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지니 캐스트를 완료해 주기 전까지 그걸 안팔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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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밍이 왜 소매시기를 하느냐구요? 왜 소매시기를 하느냐구요? 얘가 좋은 아이템을 갖고있거든요? 음... 퍼셉션 어? 두개밖에 없어? 아니죠? 음 도도한 인형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이시네 잠깐만 잘생각해야되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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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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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루루 쏘미측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120이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이고 이거죠 소환 물품이에요 하루에 한번 이프리트를 소환할 수가 있죠 소환 물품은 민스카한테 맡기고 까죠 무슨 말인가 하나 먹은 들어보도록 하죠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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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자우라 칸 자우라 얘 왠지 말투가 어 그 에드윈이랑 비슷한데 그리팅 당신은 뭐야 음 그러나 그러나 당신이 단언하고 설득하러 왔다면 인간이요 당신이 수고는 허사가 될 것이 분명하오 우리 다우들은 우리가 온 목적을 잃을 때까지 절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목적을 그런게 전혀 뭐여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도중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이면 충분하겠지 칼림산에서 악명높은 범죄자 하나를 말이요 아타피오라는 이름의 락사 락사사 락사사와 한 번도 마주쳐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지만 그 자들은 대단한 변신능력자이며 도둑들이요 우리는 그 자들 몇 달 전부터 쫓아왔어 그리고 그녀는 매번 우리를 속여서 따돌렸지 우리는 이런 추적이 질려버렸소 아타피오가 이 부근의 인간 형태를 하고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우리 다우들이 이 마을의 상업을 장악한 것이지 아니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다우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물건을 전부 사버리고 보시다시피 인간들을 사기에 상당히 비싼 가격을 내겨버리지 그리고 인간들이 우리에게 그 락사사를 찾아오기 전까진 이 지지를 그만두지 않을 거요 아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는 방법으로 사냥할 수 있다는 거 아뇨 그렇지 않소? 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겠어? 내가 락사를 찾아온다면 어떻소? 자 당신이 머리를 가져다 주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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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락샤사의 락샤사의 락샤사에 대한 상관을 느끼지 않냐? 혹시 당신의 마음을 변경했지? 가자 자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뭐 물론 간단한 게스트야 어 이게 드로이드의 풀숲에 있을거니까 일단 드로이드 풀숲 가서 일석이조를 노리죠 어 뭐냐면 어 일단 가서 저걸 해결하구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썬드 그 대드로이드 하는걸 받도록 하죠 근데 대드로이드가 되면은 썬드가 변하는게 있나 그 아노멘은 어 그 그 펠로든이 그니까 그니까 기사 인정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 퀘스트를 하면은 지혜가 이기가 올라가잖아요 성향이 바뀌고 근데 얘네들은 음 음 아 썬드는 뭐 바뀌는게 있으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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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음 음 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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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마법 쓰지마 마법 쓰지마 마법 쓰 쓰게 내두지마 음 음 음 지니를 얻은김에 지니를 쏘 한번 지니 한번 성환해보죠 어우 잘 쌓는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짤 짤 masse왕 amm 아 왜 네 아 80개 밖에 없구나 블랙이 이제 없네요 안타깝게 더이상 없네 이건 뭐야 독싯별부적 하루에 한번 독치료 독의 면역 필요없죠 클레리기 스태프 다 갖다 팔아 이거 근데 무게가 있나 독바른 투척용탄거 됐어요 잠깐만 근데 여기 오거도 있는데 여기도 오거메이즈가 있었는데 어디갔지 자 썬드야 한번 대드로이드가 돼 보자 닉님 어서오세요 하루종일 걷고있네요 아 쟤도 스피드 부츠를 구해주긴 해야되는데 더이상 스피드 부츠를 얻을 데가 없을걸요 자 잠깐만 하구요 이게 레벨이 15였나 14였나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지금 14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긴 하죠 암 secretary 15였나 14 inflam 아니 그 양자조명은 내가 예전에 썬드데드로이드로 만들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자, 갖고 왔어 자, 문제 해결 보고를 해야겠죠? 이건 뭐야? 라샤드 이탈룬 네, 필요없는 팔것, 팔것이군요 시미터는 그 뭐야, 드리즈트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할게 없어 드리즈트 그, 시미터 뭐 그거만 얻으면 나머지 미터는 벨룬 빼고는 쓸만한게 없잖아 또 음 cause ・ 츫 트렛 행복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 이쁜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트레이드미튀의 시민들이여! 우리는 오늘! 로드x2 노드네로드가 이끄는 누추한 이끄는 용병 집단이 누추한 우리 마을의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 어떻게 앞뒤로 맞춰야 되지?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들은 근처 숲을 차지했던 사악한 드로이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마을에 대한 자연적인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진인들에 의한 최근의 점령 사태에도 우리를 구해줬어 어? 모르잖니? 여러분 이제 다시는 트레이드미트의 길거리를 안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건 끝이구요 이미 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공부한 새로운 캐러반들에게 고용된 상태요 비록 우리의 경애하는 왁크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일과 같은 자들이 있소 오늘 이후로 이 동지들은 트레이드미트의 영웅들이라 선포하오 그들의 모습은 분수대에 영원히 진열될 것이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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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히어 그러면 이제 상인들 싸게 그리고 이 주의는 그녀의 고려는 유명한 유혹들은 그녀의 유명한 유혹들은 그녀의 유명한 유혹들은 유명한 유혹들의 유명한 연구인 그의 유명한 유혹들은 그녀의 유명한 유혹들은 높은 성능과 성능들은 그녀의 유명한 유혹들은 유명해지고 저처럼 유명한 유혹들은 유명한 유혹들은 만약에 그런 업 gün을 입력하다면 우리의 집에서 전화에 대해 얘기하셔도 되시오 그를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University of Michigan, 왜? 이유가 뭐야? 아니, 오! 돈을 만 얼마나 줬어요? 너와 부와 저와 햄스터들과 랜저들 모두! 랜젓! 만 얼마 줬어 일단 쇼핑을 하죠 여기 쇼핑할게 많아 트레이드 미트라는 말답게 마을 이름답게 제 아들 티리스 때문에 왔어요 그 아이는 너무 겁에 질렸어요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발 당신은 이 마을의 영웅이시니까 와서 귀여워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무엇이 그 아이를 겁에 질리겠는지 또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가능한 한 내가 돕지요 난 영웅이니까 아 정말 자부래요 자비로우시군요 티리스는 알리리바카 저택 북쪽에 있는 저의 집에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와주세요 그 아이가 저러고 있는 것은 참아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아빠가 말하기를 당신은 모두 죽을거래요 야아 너네 아빠 같은데 상의 상의 자 클럽 이제 여기 두어븐스로어 블랙블러드 산에 산성 데미지 3이나 들어가있네? 굉장한데? 드스로어 에모 아니 이거는 던지는 워헤머잖아? 야 야 근데 캔사에는 사용을 못한다 아 그 나 이거 그 망치를 워헤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혹시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거인과 오우거에게 플러스 8을 주네요 텐스로어 텐스로어 에모 이건 유령화살 플러스 3짜리네요 미샬 스테프 스트라이킹 리스 라스 댄싱블러 댄싱블러 댄싱 쏟은 사람동안 스스로 온거야? 오? 야아 이거 좋은데 돈이 없다 아 그림에 떡이 다다 그림에 떡이야 다 사고 그림에 떡이야 관성 부분만 퀄리티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건 꼭 사야되 이건 꼭 사야되는데 애도 자 휴먼 인플루스 링으로 매력으로 올리구요 자 휴먼 자 휴먼 자 휴먼 자 휴먼 자 휴먼 이건 꼭 사야되 이게 정말 좋거든요 어 너 너 너 해 너 잘 죽으니까 아니 아니 음 너 말고 에리 에리얼이 에리얼 더 잘 죽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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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얼보다 어 니가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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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다 잘 죽어 그냥 그치 그러고니까 다 잘 죽는 애들밖에 없다 스크롤톡 각종 포션 이럴 됐어요 이 얘는 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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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딴 건 뭐 없네요 얘도 별로 아 잠깐만 너 훔칠 수 있냐 그냥 옛날에 있는거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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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훔칠 수 있나? 어? 훔치기 되는구나? 아... 그냥 훔칠걸 그냥 훔칠 수 있는건 다 훔쳐야돼 돈이... 이제 훔치기가 안되는데서는 이제 돈을 사야되지만 그리고 여기 대장깐 여기가 이제 좋은 물품 몇... 이제 좀 팔았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니! 아니 이거 보세요! 트레이드 미트의 영웅이 동상에서 세워졌어 흠... 빔 뭐야 이거? 베레...베레고스텔 레인저 빔 블루 베레... 저... 아 아처에요? 대박이네 아 저야? 아 쟤를 어어 아 쟤 있었으면 대박이었네 자 물건을 한 번 보도록 할까 자 선한 대마법사의 로봇을 하나 사구요 내는 다 훔치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훔치지 못하는 애들꺼는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 얘가 입으려고 어? 모습이 안 변해 아 잠만 이러면 안되죠 아 이 모습이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저걸 모습을 바꾸는 거는 있죠 어 그 쉐도우 키퍼 써서 저 모습만 바꾸는 건데 저장을 해주구요 쉐도우 키퍼를 열어요 자 이모엔을 이모엔으로 가서 어피어런스에 여기에 시프 피멜 휴먼이라고 되어있죠 이제 보이는 거 이거를 시프가 아니라 메이지로 바꿔 메이지 피멜 어 휴먼으로 메이지 피멜 휴먼으로 어디냐 메이지 피멜 휴먼 자 이걸 바꿔주면요 자 이걸 바꿔주면요 됐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잠깐만 자 팔죠 아까 얻었던 거 이런 거 좀 팔구요 특히나 탄약들을 팔도록 하죠 탄약 너무 많아 쓸 자리 없는 거 다 팔아요 쿠오토아 볼트 어 잠깐만 이 바이팅이나 이런 거를 지금 안쓰니까 거의 좀 팔죠 얼마 얼마 돈은 안되지만 야 이거는 팔지 말자 볼트 이거 팔아 이거 가격이 999야 999 999 이상은 팔 수가 없더라 자 일자리도 다 팔구요 2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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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개 이건 돈 굉장히 될 거 같은데 자 이 정도면 끊기는 게 없겠죠 네임 브래위드. 네임 브래위드. 너는 두 값을 다 사 보자. 호박 냉기보호 다 필요없고요 오케이 이 정도만 아 한 개만큼 배웠구나 지금 지능 지능 어 완전 약쟁이들 같애 특이한 이모에는 마법 배울때마다 이걸 해야되서 조금 불편하죠 진실을 쓰여야 하는 필요 없는데 진실의 시야는 괜히 샀네 어 이것도 있어? 적색은 다 있는거란 소리인데 괜히 샀네 가자 이거 좀 머치 깔려면 썬들을 늑대인간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다들 변신을 해가쑤 폴리모프 셀프도 до 마법사들이니 까 한명은 폴리모프 셀프 거미 뭐 노을 오우 겨 다 변한다음에 네넨 다 변한 다음에 저기 있으면 이제 아마 그거 될걸? 얘는 다 훔치죠 네 돼요 될거야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게 안 하기 전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 나름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자 다 고쳐 아 뭐야 숨쳐요 도어버써워도 훔치고 텐시레네 롱보 아 숏보 왜 훔치냐구요? 쓰지도 않을거 그냥 저 스트라이킹은 쓸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스트라이킹 차지는 다시 팔았다가 라스 이거는 아마 쓸거같애 라스는 다시 팔았다가 그거 하면은 크 자 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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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눈이 어지러워가지고 잘 안쓰긴하는데 야, 민스크는 가면 갈수록 무기만 늘어나는구나. 쟤는 가면 갈수록 무기만 늘어나네요. 이게 몇 번 사용할 수 있었더라? 25번? 저기 최대였나? 다시 팔았다가 사볼까요? 됐고 자 이번에는 이것도 이것도 그걸 받는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네. 이걸 보라 인피니티랑 칼 키에 버클러 이거는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 아니다 아니다 힘 조경을 받는... 근데 괴생이 났지. 이거 힘이 한 22일? 22 정도 되지 않는 이상 괴생이 난 것 같아요. 자, 버클러는 얘한테 주고요. 자, 버클러는 얘한테 주고요. 야, 민첩성 19.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시 18인가? 어, 그러네 19네. 플러스 1라... 어? 근데 민첩성 19대도 똑같네요. 더 뭐 방어되는 거나 그런 거 없네요. 더 뭐 방어되는 거나 그런 거 없네요. 화염내성 화염내성 나도 버클러 쓸 수 있나? 혹시? 나는 버클러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합은 말이에요. 집합은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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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얘기했던 두구... 두 군데에 그... 가문 있죠? 음... 그 가문이 지금... 룩셀... 룩셀 룩하고... 알리카... 알리바카르... 두 군데 같은데... 일단 여기를 가보죠. 음... 여자 편에 들어주고 싶은데? 아냐 남자 편을 들어줄까? 여자 편? 남자 편? 어딜 들어주지? 어딜? 어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아... 거... 아까 안보였어. 여자 쪽이네요. 야... 들어줄까요? 아... 우리 트레이드 밑에 영웅이로군요. 마침내 나를 보러 왔군요. 일을 잘 되어 가겠죠? 그 돼지같은 스카맨이 나에게서 너무 지독한 말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어때요? 상관없지만 그는 완고하게 잘 속는 바보니까요. 우리 집안들은 몇 세대 동안 서로 대치해왔죠. 당신도 보겠지만 알리바카르 가문은 우리 쪽이 이 도시를 참관한 유일한 진짜 기족 가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거든요. 아... 왜 싸우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음... 그... 서로... 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당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없는 거야.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싸움은 결론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싸움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정통성을 이렇게 말하는 어떠한 물품이 있으면 예... 딱 알텐데 혹은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도대체 왜 그들이 우리 일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불행한 일은 우리 가문 실제로 실제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은 바뀌었어요. 최근에 서적이 한 권 발견되었죠. 우리 가문에 속하는 오래된 책이 이 트레이드 미트 바로 아래에 그 증거가 있다고 적혀있는 책이 말이죠. 이 마을의 묘지에 마을을 창건한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 조상이죠. 그와 같이 묻힌 물건 중에 멘틀 오브 와우킨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금지의 서클렛에 붙여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그 서클렛은 내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해 줄 것이고 알리바카를 가문 하지만 일단 돈을 준다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소. 거래는 성립되었소. 돈을 잘 준비하도록 하시오. 여기 운동을 Shao B. 좋아요. 여기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문의 정당성을 좀 더 유칭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용한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서클렛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엔 돌아오세요. 건방님은 늦은 시간에 예..활동하시는 분이군요. 올빼미족이시군요. 아니면 자기 전에만 내 방송에 들어오는 건가? 아 잠시만요 시간을 주시오 내로 당신이 귀족 가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오 반대하지는 않겠소 무덤은 오랫동안 묵은 상처로 있어 왔소 누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져올 것에 대해 말해줘야겠어 그 덕계는 두 가문의 선조일 것이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떨어져 서로 각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오 이는 오직 피투성의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이오 나는 그 귀족들이 약속한 돈을 돈은 약속할 수 없지만 평의의 이름을 걸고 그 덕계를 찾자마자 나에게 가져와주길 바라오 하지만 당신이 가요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오 아마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일이 더 악화될지도 모로 하지만 나는 당신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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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냥... 난 근데 돈이 갖고 싶은데? 난 돈이 가지고 싶은데... 일단... 스켈렉턴 워리어랑... 스켈렉... 귀여운 스켈렉턴데... 스켈렉턴 워리어가 레벨이 15인가? 스켈렉턴 워리어 스켈렉턴 워리어 나는... 구경 자 방어력을 올려주자 어우 야 왜 마법 쓰네? 스킬랩 좀 올려주자에 마법을 쓰면 돼요? 스킬랩 스킬랩 그래도 내가 웬만한건 다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니까 자 얻었는데 어? 나 얻은거 아니야? 그것도 넣어놨나? 아닌데? 잠깐만 얻었.. 얻었는데? 아 안 얻었구나 저는 이거를 어... 가져다주겠어요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돼 위기에 대위 회속들 적 발견 SC 아 얘는 명중으로 해야겠다 나는 위기대비가 없나? 아 이거 아까 그거대로 되어있네? 이러면 안되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군요 마침내 그 돼지같은 스카맨 콘솔 가문 트레이드밋의 진정한 귀족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알라바카르 알라바카르 가문은 잘 차려입은 농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돈을 청구해 음 음 음 그렇게 간단히는 안될걸 그 망토는 원래 우리 가문의 것이란 말이야 너는 그걸 훔쳤어 훔쳤다구요? 그건 트레이드밋의 창립죄 위에 갇혀있던 물건이에요 내 조상 말이죠 그 서클렛은 내꺼라구요 창립죄는 내 선조야 내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도시를 창궐한 이는 우리 가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흥 넌 망토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꿈 깨시지 넌 절대로 망토를 갖지 못할걸 아니 그 틀리는 것은 당신이야 당신은 죽어도 이걸 갖지는 못할걸 여기에서 진정한 귀족 가문은 롤렉솔뿐이라고 네루 당장 그에게 당장 나에게 그것을 줄 그것을 명령하는 바에요 아니 네루 그건 내것이야 당장 이리 내 둘다 명령하고 명령질하고 앉았네 당신은 그것을 가지지 못할거야 스카맨 당신은 그것을 가지게 하느니 우리 죽은 영웅으로 영웅이 손으로부터 그것을 가져가는 쪽을 택하겠어 내가 먼저 손에 넣지 못했을 때 이게 지켜야지 다 죽여야되네요 아잇 어? 스터를 당했네? 아 에너지가 작구나 질서의 이름으로 살아 당신이 당장 그만두길 바라겠소 아 당신은 벌써 끝내버렸군 내가 생각하던 것처럼 되었군 나는 당신에게 경복을 했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군 그리고 이제에 의해 우리의 귀족 가문 양쪽은 그들이 한 가문에서 나온 자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죽게 된 거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오 당신은 이 문제를 얻혀들라니 안됐군 당신은 대학살로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당신을 탓할 수는 없겠지 나는 사람들을 보내 이것을 치울 거요 좋은 날이 되시오 굉장히 어 평상언어로 말을 하네요 나는 당신을 탓할 수 없겠지 내가 할 수 없겠지 뭘 애집이 치는데 삥글빙글 돌아서 제 앨범 차 임맨 아 저 왜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냐 아 정신 사납자 아이고 에어리 에어리 왔다 갔다 왔다 걸었다 거리다가 닌스칸데 돌땡이 하나 던지고 다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아 나 아모클래스 오죠 밑자리인데 전투중이라고? 왜 전투중이야 누가 없는데 됐는데 자 이거는 에드윈한테 주고요 음 아까 내가 뭐 아 고 예스 마스터 역시 흰 모레스 적용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슬링이 1D4 플러스 3 1D4 플러스 5 5라는 소린데 5짜리는 아 이거 말고 이거 에버라드 타코 타코 명중률이 6 5 5 1백의 차이 안나네요 1백의 차이 안나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집안의 두 집안의 불이 아스팅 1 2 2 3 2 3 2 2 3 2 2 3 2 3 3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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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0 11 12 12 13 14 14 14 15 15 16 16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나를 때려 눕혔습니다. 난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깨어나자 한 남자가 라이사를 의자에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슬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파트적이었고 방안에 또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눈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아닌데 아마도 내가 낸 소리를 그 사람이 들었나 봅니다. 그는 다가왔습니다. 난 그를 보았습니다. 로드 난 뒤돌아 서서 그를 보았다구요. 그는 인간이었거나 인간 비슷한 생물이었는데 하지만 피부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근육과 힘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었고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난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길을 벗어났습니다. 음... 그... 피부가 없는 괴물이 뭐가 있지? 피부가 없는 괴물? 그런 크리처가 있나? 라이서 곁에 있던 남자가 골렘뿐이 기억이 안나는데? 플레이스 골렘뿐이? 남자가 그에게 소리질러 나를 잡아라 명령했지만 그 피부 없는 생물은 그에게 황하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최대한 빠르게 도망쳐나왔구요. 누군가 내 뒤를 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내 뒤에서 소리를 지리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잡으러 올 거라고 나를 찾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 내가 달리기를 멈추자 그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난 여기 숨으러 왔습니다. 로드시여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대체 그 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사악한 마법이 그런 생물을 창조해내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상비군은 그러한 괴물을 상대로 아무것도 못할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너무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난 라이사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왔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로드 저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라이사를 찾아가서 내게 데려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음... 아니?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건 내 사정이지! 라고 하면은 악이겠죠? 보답을 무엇으로 하겠소? 라는 건 중립일 테고요. 노력은 하겠지만 정보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건 선이겠죠? 나는 착하니까 아 내가 착하다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 추가 정보라 장시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피부가 없는 생물이 나이프를 들고 있던 남자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그 남자가 그 생물에게 저를 붙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생물이 외치는 걸 들었는데 남자의 이름이 레지액이라고 했습니다. 레지액? 확실하오? 레지액은 다리에서 그 가족을 벗기는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오? 이 의견 확실합니다. 왜 그러시죠? 혹시 아는 이름인가요? 걔는 고장 도망갔었죠? 도망가서 트레이드미트에 정착을 했었나보네? 자 그를 어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맞아 쟁반 타고 갔지 아 쟁반하니까 또 웃기네 쟁반 타고 갔었죠 잠깐만 왜 전투막이 나오니? 잘게 마스터 뭐하는 애들이야? 다 이름이 있네 의식골도 있어 원하는 대로 이제 와서 전보는 애 같은데 살량한 남자야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그 배로 쓸라바가 당신의 오라를 느끼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강인한 남자군요 당신은 강력한 활동과 너무나도 밝은 빛으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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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피더군요 당신의 몸속에 흐르는 것은 신의 피예요 신의 피예요 네 제 그 신의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점을 보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예 그만 보고 있네요 음... 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한테 이거 안우냐 넌 또 빨리 말 그러니까 애들이 에너지가 많이 닳았네 리제네레이션 밈으로 너는... 어... 내는 할게 없다 너는 그냥 치료해 호오이 거기 로드 당신은 무언가죠? 음... 다시디언 황야 멈춰라 내가 안심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겠다 음... 나도 나도 그 말을... 어... 그 말을 당신에게 그대로 되돌려주지 하... 멋진 말이군 당신은 홀로 있는 상대인 나를 공격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내가 찾은 생물은 아니겠지 그것은 악하고 낮은 지능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 없을 테니 그리고 보니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그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군 특히 내가 좋은 쫓는 생물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말이야 내 이름은 달시한 무어라고 하네 난 스킨 댄서라고 불리는 진정한 육체를 갖지 못한 인간의 형태의 짐승을 사냥하고 있어 자...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텐가 스킨 댄서라는 크리스턴가 보네요 그... 가족을 뒤집어 쓴다는 그노 레지에 난 네로이고 당신을 찾는 생물을 잡아간 듯한 사람을 찾고 있어 그리고 또한 레지 하긴 살인자를 찾고 있지 그렇군 난 살인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 자가 스킨 댄서를 돕는 것이라면 그도 나의 사냥 대상이라 할 수 있겠군 그가 누군가를 낳을 수 있다면 그는 사악한 마법을 사용해서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그녀를 살을 삼켰을 것이야 아니 나는 여기서 알아내는 실마리를 뒤쫓아서 그 생물의 최후를 대면해야겠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악한 생물을 죽이는 일을 도와주지 않겠나 음... 그래 그래 오렌지색으로 둘러싸이는 곳으로 와달래요 여기 오렌지색이면 여기밖에 없지 어... 어... 뭐야 누가 죽었는데? 허억... 어어... 이 소리가 났는데? 어... 아... 아무도 아닌가? 에드반드님 어서오세요 에드반드님 어서오세요 했고 난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었네 하지만 난 그 인간 공범자는 의식을 잃었을 뿐이네 어서오지우게 에네로 심하게 부상당했고 인간 공범자가 곧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그 위에 있을 그 자리 죽기게 레즈에 가지만 라이사 하지만 여기서 사악으로부터... 아니 사악탐시가... 없나? 아... 아... 스킨 댄스는 어딨지? 음... 가죽을 벗고... 레즈에 가해지만 다시디언 황야 디시디언... 다시디언 황야 음... 레벨? 십삼... 십사... 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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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레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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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스토어 주문을 자기한테 써주면 자기가 어... 근데 나 렛서 렛스토어가 있는데 하급회복 렛서 렛스토어 이걸로 되려나? 아 된다 된다 경험치 3만 자 이걸로써 영웅의 어... 영웅의 어... 발자친은 점점 영웅이 돼가고 있는데? 예 영웅이 됐네요 잠깐만 더이상 명성을 올려가면 안되는데? 명성을 깎아야되는데 어떻게 깎지? 한 이정도만 깎았으면 좋겠는데? 명성 관리할 수 있는 예전에 그 드로우시트에서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을텐데 일식 떨어트리는거 아하! 그렇구나! 자 슬레이어 변신을 하죠 명성관리를 위해 슬레이어 변신을 예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 나는 슬레이어다 감히 나를 누가 껄보느냐 우다다다 아 맞다 맞다 어 어 어 빨리 풀어야지 저 오래하고있으면 그 죽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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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로써 어 어 트레이드미트에서 어 트레이드미트에서 그 할수있는 뭐 든 네 클래스로 완료했네요 자 어 영웅의 어 영웅의 그 분수 영웅의 분수 자 영웅들이 어 하고있는 분수 여기서 한컥 사진 한컥 찰칵 자 한컥 찰칵 했구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어 진짜 자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